은행 세 개잖아 졸 아니야 똑같아 이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아니야 와 빡세다 이쁘다 이걸 왜 못 없앨까 어.. 어? 아 안되네.. 이건 또 이건 또 이렇게는 또 안되네 이거 잘 이용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냐 이건 또 아니야 아 이건 또 아니야 두 개를 한 번에 없애기가 힘드네 아냐 아냐 와 어떻게 해야 된담 하나가 모자라 자꾸 이건 또 아니고 거의 세 번만에 한 색깔로 만들어야 되는데 세 번만에 한 색깔로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 와우 색깔이 색깔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색깔을 세 가지를 하나의 색깔로 만드지 하나 둘 셋 안되잖아 하나 둘 셋 안되잖아 하나 둘 셋 안되잖아 하나 둘 셋 하나 하나가 남아 자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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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하나 셋 하나 둘 둘 셋 셋 셋 넷 안 되고 하나 둘 셋 넷 안되고 wanna 둘 셋 alguien 하나 하나 셋 둘 셋 아, 안돼. 이런 캔 또 안돼. 왠종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한데 이건 또 아니야. 아, 미치겄났네. 띠용! 됐네, 결국에는. 이것도 아니야. 오케이. 안해요. 노란색. 노란색. 당연히 이 색깔로. 빨간색. 어. 빨간색이 안 통한다. 이것도 아닌데. 이것도 아니고. 이번엔 빨간색이 문제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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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아냐 이것도 아냐 아냐 와 힘들다 2시 1시 2시 1시 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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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 와..힘들다 노란색으로 물들이라고 빨간색으로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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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또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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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아냐 하.. 빡시네 이것도 아냐 아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빡세네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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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 써야 되는데 두번 못쓰잖아 아 4번만 해 아니야 이것도 아닌데 결국에는 연두색을 쓰는게 맞는데 애매하다 이겁니다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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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있냐 이거를 와 이건 너무 힘든데 이건 더 힘든데 여섯번 야 이거는 더 힘드네 한 번이라도 다 깨고싶은데 와 이건 더 힘들다 한 번이라도 다 깨고싶은데 와 빡세다 머리가 지끈지끈 와 이거 좀 더 힘든데 어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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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강 감은 오는데 너무 쓸데없이 쓰는게 많다 이것도 아니야 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이것도 아니야 거기서 괜히 썼나 여기가 더 힘든 것 같아 보면 와 아직도 3개가 더 남았어 일단은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고도 에리트 해서 메이크 해가지고 몇 개를 만들 수 있나 본데 오오오 이런 식으로 플레이할 수도 있나 봅니다 컬러팝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